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같이 읽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이제 7장은 스테반의 순교라는 사도행전의 대단히 결정적인 계기 그리고 그 이후에는 흩어지는 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흩어지는 이야기를 뭐라고 표현할까? 처참하게 쓰라리게 비통하게 그러나 우리는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과장하지 않으면서 그 사실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목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흩어짐은 비참하고 처절하게가 아니라 빗살처럼 그리고 씨앗이 마치 더 넓은 지역으로 흩뿌려지듯이 빗무지개처럼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과 왜곡이 아닙니다. 미화가 아닙니다. 짜놓고 쓰는 동화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냅니다. 할렐루야 오늘 큰 기쁨이 있더라 이는 이 흩어진 사람들이 그 다음 펼쳐가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제목은 순교를 넘어 빗박을 넘어 복음의 그 가는 길을 기록하는 누가의 사도행전은 고난을 미화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짐짓 고통스럽게 그려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하려는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늘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들도 믿음 안에서는 우리는 그것을 대단히 과장스럽게 보이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조그만 일이 있어도 시험이라든가 시련이라든가 아니면 고난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더 과장스럽게 표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더 그러지 않을까 조그만 일도 침소봉대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스테반 집사의 순교와 함께 이 교회와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박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회를 견디지 못해서 교회가 흩어져 갑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 원래 슈퍼맨 아니어서 전부 다 불에 기름이 타면서 순교당할 때까지 전부 다 사가지고 찬성 부르는 사람들은 아니어서 왜 흩어지고 왜 도망가는 거야? 아니요. 핍박과 박회 앞에서 그들은 흩어지고 피난해야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과정이 마치 결론이 자명한 어떤 무협 영화처럼 칼부림을 계속하지만 관객들은 너무나 평안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마치 그러지 않았을까? 박회가 시작됐지만 그러나 굉장히 평안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 박회는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역자들과 스위스에 갔다가 큰 삽살개에게 쫓겨본 적이 있었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이만한 개가 저를 지지면서 그 산길에서 따라오는데 곤두박질 치면서 한 50미터를 달아나다가 물리적으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서가지고 이렇게 최고의 수단을 했더니 멈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쥐도 막다른 골목까지 모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걔도 한 것 같아요. 저도 맹수본능을 발휘해서 바라보고 대결구도로 갔더니 멈춰가지고 확 확 짓기만. 가만히 있어. 여러분 그건 그냥 리얼한 현실입니다. 하물며 대 박회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거 다 그냥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일 뿐이야. 고진감내 그 다음에는 더 좋은 결말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정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세계는 우리 내 삶이 그렇듯이 정해놓은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역할극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아프고 걱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병원 가면서 마음이 어두워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정해놓은 일일 뿐이라면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대 박회는 스테반이 죽던 날 시작됐고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박회는 폭풍우처럼 사나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복음의 사도가 되는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그 스테반의 죽음을 시그널 삼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잔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운명의 장난이라고 그러죠? 바울이 나중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써야 되는 걸 생각한다면 그가 알았더라면 그때 조금 전면에 나서지 말 걸 그 박회하는 일에 그렇게 앞잡이 노릇을 하지 말 걸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제3제국 시절에 나찌들처럼 집집마다 수색해서 그리스도인 남녀를 붙잡아내고 정교재판에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도록 그들을 기소하고 그들을 유죄 판결 내리고 싶어 했고 그리고 상당한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사도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죽음을 가볍게 피했다거나 어디를 가든지 흩어졌든지 그들은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다거나 그런 기적의 이야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고통의 이야기를 다르게 바꾸어 쓸 수 있는 다른 언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언어입니다. 전혀 다른 열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미래를 다른 열쇠로 열었습니다. 신실한 형제가 죽임을 당하고 교회가 흩어진다는 것은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누가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이것을 복음이 흩뿌려지는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모하는 복음의 언어입니다. 저희는 이 세상에 이 복음의 언어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로 그 언어를 가슴에 품고 세상을 내다보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눈은 회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회고한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원망하고 뼈를 깎는 자성으로 뒤를 돌아보고 왜 그랬는가 생각해 보자 우리는 거기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새로운 미래를 내다보는 방식 복음에는 그러한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고통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복음이 흩뿌려지는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내다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8장 5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세요. 4절 말씀이군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4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흩어진 사람들이 처절한 마음으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낙심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도 사실 왜곡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살다 보니까 자녀가 갑자기 몸에 어려움이 있어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응급실 앞에서도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속이 편해서나 아니면 우리가 다른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는 아닙니다. 할 거 다 했습니다. 병원에 데리고 왔고 의사와 연락도 하고 기다리라니까 기다리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내일은 병가를 내고 그리고 아이들은 학교 선생님에게 얘기를 하고 내일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생각도 하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더니 꼴 좋다 잘됐다 우리는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고 No thank you 받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이한 일을 당하고 악한 질병을 만나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만 통증이 없거나 우리에게만 불리익이 없어서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과 함께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이 방식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경영자들은 MBA에 가서 뭐를 배우나요 여러분 멋지게 옷 맞춰있는 법을 배우나요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는 말투를 배우나요 위기관리 능력을 배우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똑같은 조건에서 더 리더십을 발휘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어쩔 수 없는 불가학력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른 준비를 하는 법을 배우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그 복음의 언어로 복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사도행자는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제자들에게 섬세하게 섬세하게 알려주셨어요. 먼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그 사이에도 로마 제국은 세상은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체험했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하실 일을 런칭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얘기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 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의 세월이 어떻게 흐르든지 판데미를 지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바이러스가 가는 길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은 다르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가는 길은 세상의 욕망의 길을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왜 확산됐느냐 하면 돈과 욕망의 길과 그들이 길이 갔기 때문에 같이 확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거꾸로 가는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 길과 방향이 다릅니다. 방향이 달라요. 저는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기침, 호흡기 질환을 많이 앓으셨는데 저도 정말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이번에 호흡기 질환이 오래 가고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감기, 기침 증상을 계속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게 오래 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요 그러면서도 할 것은 다 했습니다. 예정됐던 게아스퍼라 교회에 가서 집회를 집회할 때도 상태가 안 좋으면 저는 정말 문 밖에도 나가지 않았어요. 통로에서 통로로 해서 설교하는 단, 식사하는 데 그 다음에 제 방까지만 가고요. 정말 바람도 이만큼도 안 쓰였고 약 이렇게 적기를 먹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디아스퍼라 교회가 얼마나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제가 말씀은 언장에 전할 수 있게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보니까 3개월 정도 호흡기 질환 감기가 계속되지만 할 것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뭐가 이렇다 저렇다 어렵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할 거 다 합니다. 요즘 바빴어요. 몸이 아팠어요. 그래도 할 거는 다 하더라는 거예요. 살 거 사고 놀 거 놀고 또 나쁜지 다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의 환경이 어떻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것들은 할 거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이에 우리 청소년 아카데미도 또 우리 안에서의 양육들도 빠지지 않고 할 수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영적 부흥은 일어나고 믿는 자의 수는 더하고 우리 아이들은 눈물 콧물 울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 주님 앞에 일어서는 그런 귀한 일들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 갈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길, 세상의 길 그러나 그와 패럴렐로 우리는 영적인 길, 복음의 길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순교를 넘어, 핍박을 넘어 그들은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 그때에도 가뭄도 있었을 것이고 사고도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어디론가 다시 또 정벌을 떠나고 황제들은 다시 덕살의 위험을 맞이하고 세상은 위기와 풍전등화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지자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복음의 길을 가고 지경을 넘고 한계를 넘어 복음의 씨앗을 온 세계에 퍼뜨리는 그 길을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을 우리는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주팔자 토정비결의 운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철로역정 복음의 경로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한 무명의 그리스도인 빌립 집사는 유대를 떠나 가다 보니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주전 722년 아시리아에게 멸망한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제 그만 부고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자폰으로 섞어버렸고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과 동질성을 포기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도 귀환하고 성전을 짓고 하는데 사사건건 회방과 방해를 놓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아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안 가면 좋은데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옆에서 계속 비아냥대면서 방해놓는 그런 역할 같은 거예요. 마귀 역할 같은 것을 하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말로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비유를 들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얘기를 해요. 와 유대인들은 그 말에 치를 떨었을 거예요. 정말 이런 형용 모순이 없어요. 말도 안 돼.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니요. 그런데 빌립 집사는 그 사마리아 땅에 접어들었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그들을 치유했습니다. 요나가 아수르의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했듯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성경은 그들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할 일만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실을 보고 같이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 대사도들을 파송해서 그 빌립 집사를 지원했고 그리고 안수하며 그들이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저는 그 열쇠 하나를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그것은 기도의 체인입니다. 신약 성경은 사정전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든 교회가 기도의 체인으로 묶여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체인, 서로 기도의 소원을 나누고 기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가운데 오해가 있습니다. 기도는 세상적으로는 별로 관심이 없거나 세상적으로는 뭔가를 도모하려고 하지 않거나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한다. 그런 생각은 뭔가 틀렸습니다. 뭔가 틀렸어요. 그렇죠? 농구 선수가 프리드로 라인에서 오른손이지 프리드로 라인에서 공을 튀기고 있으면 기도를 하면 공을 안 던지나요? 공 던지죠. 공을 던지면 공을 지가 던지는데 기도는 하지 말까요? 아니죠. 그건 다른 차원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공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기도합니다. 그럼 핸들을 넣나요? 물론 자동, 자율주행이 있긴 하지만 아니죠. 핸들을 잡고 운전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가는 길과 하나님이 가는 길은 같은 것 같지만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싫어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받게 할 것이 없어서 저는 그 말 싫어합니다. 기도받게 할 것이 없어서라는 말은 멋진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틀렸습니다. 우리는 수술을 받게 되면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저희는 이제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프고 수술을 해야 되면 하나님께 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것은 마치 우리 집안에서 제가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에게 얘기해요? 모르세요? 제 아내에게 얘기하죠. 제 아내에게. 어디 어떤 지사님이 연락 왔어서 무슨 일이 있대. 아 그래요? 제가 지금 가시 파는 게 아니에요. 저희 집에 가장 중요한 두 그리고 파트너에게 제가 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고를 하는데 제 삶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이 떨어지나요? 뭐가 솟아나나요? 아니요. 그런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원하세요. 이제 우리와 인격적인 파트너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병원 퇴면이 잡혔어요. 그리고 이제 의사가 정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치료 방식이 정해질 거고 그 다음에 설명이 될 거예요. 검사 날짜가 잡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검사 날짜가 잡히고 의사가 정해지고 또 수술 날짜가 정해지고 수술 과정에 정해지고 수술 다음에는 회복의 일정이 있고 내 직장 생활을 다시 전면 재조정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잘 주관해 주세요. 라고 부탁해요. 그렇죠? 이것은 전혀 다른 비즈니스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기도의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어떤 사람은 스펙대로 가는 길마다 잘 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기도할 일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원하는 것마다 계속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일들이 또 계속 있는 것입니다. 기도란 그런 것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인 줄 믿어요. 대천덕 신부는 기도는 노동이라고 했어요. 성공의 신부고 돌아가셨지만 한국 선교회 획을 그었던 보금적인 보금 진영의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저는 그분 존경하는데 그가 한 말 중에 기도는 노동이라는 말이 저는 한때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기도를 덤이거나 아니면 명분이거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말 없을 때 마치 명함 한 장 던지듯이 기도할게요라는 말 그 말은 힘이 없다는 거예요. 대천덕 신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죠. 기도는 농사짓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현실이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또 하나의 중요한 현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물건 들여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물건 들여오는 거 물건 안 들여오면 장사를 할 수가 있냐고 없냐고 홍해 지나가다 후티방군에게 미사일 맞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배가 돌고 물건이 물류가 와야 될 것 아니냐고요. 그렇게 와서 디스플레이를 하든지 다시 배송을 하든지 아니면 가공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비즈니스예요. 상사맨이 꼭 열어보고 처리해야 될 메일과 같은 거예요. 그냥 유부간 메일 그러니까 어 그래? 소꿉놀이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것을 처리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기도는 덤이 아닙니다. 기도는 장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관념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파이프라인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기도의 라인으로 이어져 있어요. 여러분 저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로 서로를 연결되어 있고 그러면서 주님이 열어가시는 복음의 경로를 따라 서로 합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슬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1700년에 드레스덴에서 백작이니까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죠. 자기 영지가 있는. 그가 19살 때 이탈리아 화가 도메티코 페티가 그린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라틴어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세워놓고 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 그 니체가 자서전으로 그 제목을 또 쓰기도 했는데 그 페티의 그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의 그림이었어요. 그 그림의 밑에는 내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주었건만 너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그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19살의 진젠도르프는 그 그림을 보다가 성령 체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십자가와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가 22살 되었을 때에 체코의 보헤미아 지역에 보금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얀 후스의 그 후예들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인데 얀 후스는 그 보금적인 신앙 때문에 이단자로 몰려서 화형을 당하죠. 그런데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 그들을 모라비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모라비안 사람들 90명이 박해를 피해서 사도행전의 사람들처럼 박해를 피해서 진젠도르프의 영지로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젊은 진젠도르프는 그 모라비안 사람들과 만나는데 그게 그의 일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모라비안 사람들의 보금에 대한 순전함, 사랑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 주님의 길을 가려는 용기가 진젠도르프에 깊은 영향을 주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모라비안 사람들을 위한 초소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모라비안 형제단이라는 그곳에 그러한 곳을 만들고 그곳의 이름을 헤른후트 지금의 독일, 폴란드, 체코 국경지역에 있는 헤른후트 주의 오두막, 하나님의 피난처라는 의미의 형제단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같이 공동생활하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그런 생활을 했는데 5년이 지난 1727년에 어느 여름에 그들은 기도하다가 큰 부흥을 체험하게 됩니다. 한국의 신의주의 원산의 평양의 대부흥처럼 영국의 웨일즈의 대부흥처럼 이 독일당에서 큰 영적 부흥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들은 그 1727년의 8월의 여름을 골든 썸머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골든 썸머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큰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됐는데 이 진젠 도르프는 이 모라비아 형제들에게 그리고 나서 제안을 합니다.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구약성경에 성수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24시간 불을 밝히는 그것을 본따서 우리가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해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자 제안했습니다. 먼저는 하루 24시간 그래서 한 사람의 1시간씩 24명의 자원자의 이름을 적고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일주일이 금방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24시간 1시간씩 기도하는 얼마나 지속됐을까요? 120년 120년의 릴레이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1727년부터 120년이면 얼마 될까요? 1840년 19세기 중반까지 그때는 유럽이 이제 개몽의 시대를 넘어서 차가운 이성의 시대가 돌아오고 믿음의 시대가 저물어가는 그런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망명길에 올랐던 정체 없는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계획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셨느냐면 그들이 릴레이 기도를 시작한 지 하루가 되었을 때 26명이 자원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세계 어디로든지 내 인생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자원하는 사람이 26명이 자원하게 되었습니다. 진젠 도르프는 깨달았어요. 왜 우리에게 큰 부응을 영적 각성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가 온 세계에 복음이 빗살처럼 뿌려지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26명을 파송합니다. 두 명씩 짝을 지었어요. 그들은 세계 어디든지 가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비행기가 없으니까 그때는 배로 이제 떠나잖아요. 배로를 떠나기 전에 배에 오르기 전에 그 공동체는 그들을 위해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죽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간 곳은 서인도 제도 노예들이 사탕수수 농장에 들어가서 일하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은 노예가 되기로 자원했습니다. 또 그들이 간 곳은 무슬림이 지배하는 터키 그리고 얼음의 나라 그릴랜드 또 아프리카에까지 가지 못하는 곳이 없었어요. 이 모라비아 형제단은 150년간 2158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들은 최초의 온 세계를 향한 선교 단체가 되었고요. 자비량이었고요. 그리고 19세기 선교의 황금시대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알게 되는 것은 믿게 된 것은 그들의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영향력을 발휘했거든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유명한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옥스퍼드 출신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영접하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대세양을 건너서 미국을 보금화하려 갔는데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모르고 대세양을 건너서 돌아오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큰 폭풍구를 만납니다. 그때 이 요한 웨슬레는 자기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밀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모라비아 형제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모라비아 형제들은 그 폭풍구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요한 웨슬레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것이 요한 웨슬레의 그 유명한 회심의 불을 지핀 계기가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모라비아 형제들은 수많은 그리스오인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의 사슬로 묶였고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들은 교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고요. 교단을 뭐 만들어서 일하지 않았고 그들의 표현은 Love for the Lord Love for the Lost 주를 위한 사랑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향한 사랑 제가 여러분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디아스포라에서 여기까지 왔고요. 우리끼리 뭐 좋은 일터들을 만들어서 서로 품하시하고 그런 건 되지도 않고요. 그런 기대는 처음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 돼서 우리를 다 비행기 타게 하고 뭐 어디 어디 가서 전문직에 종사하고 여러분 저희는 그러기 위해서 여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기뻐하신 일과 복음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셨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을 때만 큰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전도축제를 이번 5월 4일에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박하게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 날이 있거든요.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아 내일부터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한 시간 말고 30분씩 저희는 30분씩 기도하잖아요. 30분씩 릴레이 기도할 수 있도록 성진 앞에 표를 만들어놨어요. 일부 협회 끝나고 좀 적었나요? 한 사람이 하루 종일 하겠다 그렇게 쓰지 마시고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록하시면 좋겠어요. 잊어버리고 그냥 가시는 분도 있겠고 설마 내가 정말 기도하겠나 스스로를 의심하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야 하나님 소원 주실 때 반드시 할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 교회도 절반 이상은 넘으니까 저는 기대하고 싶어요. 기대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녁에 주무시고 기도하는 시간에 쓰세요. 그래서 우리가 24시간을 다 빼지 않고 쓰는 게 제 목표는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일이 하시는 일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사슬 안에 있는 것들을 보고 싶어요. 주님이 하실 일이 있다면 거기에서 스파크가 날 거예요. 기도와 복음의 진보는 항상 같이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로 구하라. 바울 사도는 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을까요? 추수할 것은 많도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바울 사도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우리가 기도 외에는 할 것이 없어서 기도 부탁하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다른 일은 안 하려고 기도 부탁하는 거 아니고요. 기도도 안 할 거면서 명분 삼아 하는 거 아니고요. 기도는 우리의 비즈니스니까 우리들의 삶이니까 그리고 우리들의 미래이니까 우리는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었냐면요.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한 사마리아는요. 기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멸망하면서 기쁨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난 배교자라는 오명이 그들에겐 있었습니다. 빼앗긴 들에 봄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쁨이 없는 곳은 또 있습니다. 우리 한국 디아스포라에게만 적용시켜 보자고 해도 다른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기쁨이 없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게 아니고 고향도 떠나고 자기의 이전의 삶을 떠나고 살아가면서 그리고 심지어 심지어 교회를 오래 다닌 교회 신자들에게 기쁨이 없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세월의 기쁨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시들어가고 연약해가고 실망해가고 외로워가는 자기 삶의 모습의 기쁨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 실험을 해왔습니다. 디아스포라에서 우리가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월이 지나면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돈이 증식되어서는 아니고 건강이 더 좋아진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너무 성공해서도 아닙니다. 교회의 기쁨은 은혜받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은혜받을 수 있는 한 우리는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예배하는 기쁨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은 한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만나고 나하고 비슷한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동아리를 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기들여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기뻐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저절로 기뻐지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기쁨은 자녀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 안에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할 일, 복음의 씨앗을 인생의 가슴에 심어서 우리의 세상이 버림받은 세상, 내몰린 세상이 아니라 사랑할 세상을 섬길 세상, 치유할 세상 추수의 기쁨이 가득한 세상 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가는 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이렇게 저렇게 만날 때에도 우리는 할 일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돈이 좀 모자라고 때로는 건강이 좀 모자라고 때로는 일터가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들이 외로움에 차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죽게 아룰 때에 주님은 그 안에서 큰 기쁨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그 복음의 언어를 담아놓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추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